서산에서 외국종 마늘이 육종 마늘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마늘 수확철을 맞아 일부 도로변 노점상에서 중국종과 스페인종 등 난지역 마늘을 지역 특산물인 서산 육종 마늘로 표기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국종은 모양과 크기가 육종 마늘과 비슷해 잘못 알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육종 마늘을 구매할 경우 법인이나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검증된 판매처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